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권날루입니다. 얼마 정도 차를 안 타신 거예요? 2011년도에 취득을 했고 이제 올해로 7년차가 된거니 우선은 운전을 못해요. 그러면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기 전에 한번 아름 씨만의 시트 포지션을 맞춰보시겠어요? 아름은 벨트 꽉 밟았을 때 구분해진 상태가 돼야 돼요. 9시 10분을 잡았을 때 이렇게 구부러져야 돼요. 힙 벨트를 매고 미러도 마치고 출발하십니다. 어? 브레이크 죄송해요. 좌측 미러 한번 보세요. 그렇죠. 바로 앞에. 행동이 좀 빨라야 되는데 무서워요. 제가 옆에 있잖아요. 사과 없을 때 봐야 되는 거죠? 제가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. 자신감이 계속 붙어줘야 돼요. 차를 완벽하게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브레이크 꽉! 아... 박세. 근데 아우디에서 이렇게 청구한 차가 너무 좋았어요. 귀여운 거 같아요. 초보 운전자분들이 운전하기엔 너무 편한 차예요. 측의 노란선을 밟으면 된다 안 된다? 안 돼요. 우측에서 또 너무 멀어지면 된다 안 된다? 안 돼요. 오케이.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. 이게 처음에 엄청 어렵거든요.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차폭이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. 감으로. 브레이크도 짧지. 이제 액셀 컨트롤도 좋지. 저는 뭔가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많이 부드러워졌어요. 진짜 엄청 잘하는데? 액셀! 고!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오케이 고! 고!